좋았어 난 굉장히 재밌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게 정말 즐겁군 저는 이럴 때 제일 즐거워요 친구들이 공포게임 할 때 특히 공포게임 못하는 애들이 너무 신나요 저는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난 너가 항상 괴로웠으면 좋겠어 친구 너무 굳어있는 거 아닙니까? 긴장을 풀어 긴장을 풀어 내가 옛날에 이거 하다가 진짜 오 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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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의 바퀴벌레만이야 지금 바닷가 친해지고 있습니다 맨치 병원 관계자 나 손에 땀나 나 손에 땀나 그럴 수 있지 오오오 Tools 이제 굉장히 또 놀랬고요 여기가 아울라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는 곳이죠 무슨 소리지? 저기 문 닫히잖아 지금 아 그래? 아주 재밌어 여기 애들 하나도 안 움직여 걱정마 초반에는 공격을 안 해 진짜야 이건 진짜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무서운 부분까지 이게 아까 지하실 갔잖아 그전까지는 놀라는 부분도 하나도 없고 애들 때리는 부분도 하나도 없고 그래 그럼 지하실 가면 다 때려? 어 지하실 가면 그때부터 이제 좀 무서워지지 미안 까먹었어 제가 요즘 기억력이 되게 오락가락 하셨건데 이해하지? 친구니까? 여기 나가야지 뭐야 왜 안 나가지? 다시 해봐 나가 지금 줘 이게 번역이 아주 아주 잘못했어 이러면서 너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작사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찾아야지 거기에 사물함에 숨으세요 라고 번역을 쓰는게 아주 너무한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? 너의 친구가 나타나 나 아까 말했지 왜 말을 안해? 난 너가 말했으면 좋겠어 너의 감미로운 모습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영일아! 외국어봐 너의 모서리를 듣고싶어 아니 잠시만요 그냥 숨을래 친구가 말을 안하네요 근데 소리를 냈 으아아아아아 아하핳하하하 아하핳하핳하 공이 가고있습니다 장닫었어요 문 닫았어 문지에 숨었어 근데 어쩌나 이 문이 열리지 않고 붙여지는데 으어? ANICONFIA 여기를 늦게 발견했죠 조금만 빨리 발견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.. 운이 좋아요 왼쪽 마스터 클릭 진짜 다 societies 으어어어어 crawlem ради 한철이라 sinking 날라 오케이 으어어 깜짝이야 아하야매일의 콕잡아 달래 저 도 HD 로그 müs 오른쪽 자 말한트로 해 달려 꼭 한국 한국 에뉴슈 레겠ur Lightning 다른 italian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얘네 공격 안해 그냥 가 내 피해 어 얘네 공격 안해 착한 애들이야 올라와 빨리 오오 깜짝이야 키를 누르는데 문에 놀라고 있어요 걱정 마 아까처럼 적은 한 마리만 나와 여기선 적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집만 피하면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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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일단 숨꼭 손꼭 아 Estoy mah 도망가고 있고 도망가라 패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중요해, 카메라 켜 그리고 실을 눌러 앞으로 보내 굉장히 더러운 게 있어 빨리 풀기 바래 다 못들어와 저 방탄 유리여서 하다가 감 진짜? 다 걸고, 다는 못 걸지 야 이 미친놈야 update 잠깐만 잠깐만 문이 왜 안열려 거기 안열림 엄마 벌써 그 안으로 나가 못나가 근데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이 뛰어 뛰지마 뛰지마 뛰는건 아니야 앞으로 앞으로 아아 제발 아아 아아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여기 무섭지않나 나한테는 나한테는 정말 쉬운 곳이기 때문에 오 오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어요 왼쪽 방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으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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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왜 잠겨있어 잘해요 근데 진짜 잘해요 으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 쟤 뭐야 쟤 뭐야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깜짝이야 언제든지 상관없는데 포기한거야? 여러분들 그래도 이만큼 일반인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박수를 예 지금 현재 시청인원 1000명이 보고계시는데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제 아이팔러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야